안녕! 우리는 해로와, 도로, 반가워! 오늘은 대망의 원데이클래스 첫 번째 시간이야. 그 하중동에 있는 삐삐스 치킨에서 하는 거? 키친! 치킨! 에이, 그러면 우리 선생님을 한 번 불러볼까? 선생님! 짠! 왜 여기에 숨어 계셨어요? 깜짝 놀려주려고 했잖아. 아유, 정말 놀랐어요. 너무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삐삐스 키친의 강경아입니다. 오늘은 쿠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좋아요! 네, 재밌겠다! 한 번 만들어 볼까요? 네! 만들기 전에 우리 해로와 토로 쿠키를 만들 건데요. 짜자잔! 선생님이 만들어 왔어요. 우와, 너무 예쁘다! 실력이 좋으세요. 해로, 토로도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한 번 해볼게요. 네! 먼저 이렇게 빈 볼을 준비해 줄 거고요. 재료 소개를 먼저 해줄게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준비할 거는 버터를 준비할 거예요. 녹여준 버터를 볼에 넣을 거예요. 네. 그래서 부드럽게 풀어줄 거예요. 우와! 어때요? 크림처럼 부드러워졌죠? 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슈가 파우더. 슈가 파우더를 쏙 넣어줄 거예요. 우와! 눈썸형 같아요! 그렇죠? 맛있겠다! 아직 안 돼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다음에는 순서는 계란 노른자를 쏙 넣어줄 거예요. 어이구, 어이구! 살살살살 이렇게 노른자를 섞어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색이 됐지요? 토로색이요! 그렇죠? 딩동댕! 자, 바닐라 에센스를 조금만 넣어줄 거예요. 짠! 그만큼 넣어서 골고루 비린내 나지 않게끔 섞어줄 거예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아직은 기다려야 해요. 자, 마지막 재료 두 가지가 남아 있어요. 밀가루, 박력분이 들어가요. 우와! 선생님 똑똑해요! 똑똑해요? 고마워요. 밀가루를 넣기 전에 그냥 넣으면 덩어리도 있고 불순물도 있어서 우리가 체에 한 번 걸러 줄 거예요. 혜로가 또 한 번 도와줘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요? 네! 저 이제는 할 수 있는데! 네! 화이팅! 잠시만요! 네! 천천히! 천천히! 혜로야, 너 또 그러지? 네! 아이고! 됐어요! 짠! 아, 선생님 죄송해요! 괜찮아요! 자, 이번에는 밀가루를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베이킹 파우더도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살살살 채쳐주면 아까 슈가 파우더처럼 눈이 내려요! 우와! 가루이기 때문에 날리지 않게 천천히 해주는데요. 이렇게 잡고 11자로 잘라가면서 반죽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11자로? 네, 11자로 한 번씩 돌려주고요. 돌려주고, 잘라주고. 잘 가루가 안 보이고 이렇게 덩어리가 생겼어요. 그렇죠? 네! 손을 이용해서 반죽을 쑥쑥 해줄 거예요. 이 정도면 아이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아이들이 쿠키 만들기 너무 좋아해요. 음! 자, 이렇게 반죽이 완성이 됐어요. 우와! 이 반죽을 비닐봉지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누른 다음에 얘를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 냉장고에 넣어서 30분간 잠을 재워줄 거예요. 30분이나요? 네, 30분! 우리 조금만 기다려요. 알겠죠? 휴지 시킨 반죽이 30분이 지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와! 자, 반죽을 만들 건데요. 선생님을 보고 우리 헤로토로도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먼저 밀가루를 솔솔솔솔 뿌려줄 거예요. 반죽이 바닥에 닿으면 달라붙으니까 달라붙지 말라고 밀가루를 솔솔솔솔 뿌려줬어요. 우와! 위에도 솔솔솔솔 조금 뿌려줄 거예요. 솔솔솔솔! 밀어야 돼요. 쿠키가 너무 얇아도 맛이 없지만 너무 두꺼워도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수로는 2에서 3미리 정도 밀어줄 거예요. 선생님, 이게 저희가 다 만드나요? 아니죠. 우리가 다 만들면 너무 힘들겠죠? 팔 아파요! 팔 아프겠죠. 선생님도 팔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된 친구들이 있어요. 오! 친구들! 친구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짠! 자,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오늘 쿠키 밀어볼 거예요. 2, 3미리 두께로 이렇게 밀으면요. 우리 헤로토로의 얼굴이에요. 짜자잔! 얼굴을 예쁘게 콕 찍어서 나오면 짠! 와! 우리 토로의 얼굴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우리 헤로토로 쿠키를 많이 만들어봐요. 네! 우리 다 오븐에서 구워진 쿠키를 선생님이 이렇게 꺼내왔어요. 어때요? 우와! 맛있겠다! 오마이갓! 군쿠키! 냄새가 너무 좋아요! 좋죠? 오늘 쿠킹클래스, 원데이클래스 어땠어요? 인생에서는 첫 단추가 중요하잖아요. 네! 원데이클래스 1일차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저도 너무 기뻐요. 우리 헤로도 한마디 할까요? 어, 이렇게 저희 얼굴을 만들어주신 친구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이걸 가르쳐주신 선생님한테도 너무 감사해요. 저도 헤로한테 너무 감사해요. 감동이에요. 오늘의 원데이클래스 재미있었나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원데이클래스는 마무리할게요. 원데이클래스 첫 번째 날 끝! 끝! 그러면 두 번째 날은 어떤 걸 할까요? 어? 너무 기대돼!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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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